오늘 먹을 음식은 허니치즈의 허니치즈볶음면 요샌 뭐 다 허니가 붙어 나와 네 생방송이에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 비닐을 뜹시다 물을 다 버리고 왔어요 이게 가루라서 물을 어느정도 좀 남겨야 합니다 원래 이 시간에 방송하세요? 아니요 이 시간에는 방송 안해요 방금 우리 가루 허니버터칩 가루다 맛있어요 달달합니다 자 요 기름도 할라피뇨 오일이래 요 오일 이름이 할라피뇨 오일이네 투명하게 생긴다 할라피뇨 오일이라 써줬어요 아 좀 매우 맛있네 아 맵네 이거 할라피뇨 오일 아 뭐 이런 놈이 낫지 아 맵다 좀 할라피뇨은 색깔이 원래 빨간지 않나요 너 이거 투명한 거 몰랐는데 아이고 큰일났데 물이 없다 이거 일단 어떻게든 한 번 지워봅시다 큰일났데 내 물 너무 적게 망가졌나 큰일났네 이러면 안되는데 슬슬 이렇게 쫙 비비주면 돼 이런식으로 비비면은 아 물이 없어서 잘 안 비벼져요 침을 뱉으라고 침을 뱉으면 안돼요 이러면은 어디꺼냐면은 삼양 삼양 꺼내요 삼양에서 나오는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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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볶음면 할라피뇨 매운맛이에요 와 다 됐어 다 됐어 아 맛있을 것 같애 아 잠시만 얘 왜이래 얘 왜이래 자 카메라야 카메라야 왜이래 너 선명하게 잡았어 너 왜이래 밝기가 왜그래 밝기 아 밝기 조절이 안되네 그냥 익캠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먹방 시작하도록 할게요 치즈볶기 치즈볶기인데 치즈볶기인데 아 맛있네 치즈볶기에요 치즈볶기네 이거 치즈볶기인데 짠맛이 조금 들어가있고 그리고 그 매운맛이 정말 비밀하게 미량만큼 나 한 손톱에 떼만큼 아 아 우와 맛있음 맛있다 맛있음 맛있다 맛있음 맛있다 양이 적은게 양이 적은게 좀 흠인 것 같습니다 먹방 끝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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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 7 código лек